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적방송 개별 교양환승센터 116회 겨울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녀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후원은 슨트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처절한 몽타주님 만원. 자당씨죠. 행복한 당근씨겠죠? 자유로운 당근씨. 자유로운 당근씨. 즐거운 연말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만원. 그리고 늘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포스카11님 만원. 이렇게 후원해주셨습니다. 세 분이나. 그러니까요.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유랑님? 네. 마침 또 자유로운 당근씨님께서. 맞습니다.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유튜브를 지켜주고 계시는 자유로운 당근씨께서 워라벨 편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워라벨 에피소드의 구성이 정형화된 내용을 알려주기보다는 패널들 간의 성향 차이를 좀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워라벨을 찾기 전에 워크를 사랑하라는 그런 충고도 들으셨대요. 네. 어림도 없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무슨 워크를 사랑합니까? 가끔 이렇게 그 에피소드가 왜 좋아하는지를 상세하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 에피소드가 다시 빛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번 워라벨 편이 자칫하면 좀 조용해질 수 있었지만 맞습니다. 자유로운 당근씨님이 한 번 더 불을 집해 주신 게 아닌가.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하나 읽어보면은 관뚜껑님께서 저의 소개팅 해보실래요 편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관뚜껑님께서 학교 생활을 하실 때 소개팅했던 그런 썰을 풀어주시면서 특히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한 소개팅이 기억에 남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기숙사에서 소개팅이요? 네. 기숙사에서 소개팅했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기숙사에는 안에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전화기. 근데 그 전화기로 다른 방과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1호야. 그러면 여자 쪽 201호한테 전화를 또 걸 수가 있어. 네. 그런 식으로 랜덤으로 방팅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만나는 분이 있어가지고 못했지만 저 빼고 나머지 세 명이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저 혼자 외롭게 밤을 지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되게 만연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관뚜껑님 댓글을 보고 또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서 또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신기하다. 그냥 랜덤으로 전화해서 소개팅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몇 학번 두 명, 몇 학번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저희랑 함께 밥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용감하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자 쪽에서도 많이 걸어요. 아, 진짜요? 근데 관뚜껑님은 기숙사에서 소개팅 하신 게 아니라 소개팅 이야기를 기숙사에서 나누셨다. 아, 그렇습니까? 비누세요. 제가 또 제 추억에 젖아들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째 거나 여째 거나 두 개다 설레는 일이다. 맞아요. 마지막 그 문장이 순수했던 그 시절 점점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젖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 읽어주시죠. 포스칼리님께서 영화관 에피소드 남겨주셨습니다. 처음 보셨던 영화 얘기도 해주셨고, 싱내드 셰프에서 거금을 주시고 영화 보신 얘기도 해주셨고, 또 부산에 사셔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를 보신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편에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글 자체가. 특히나 유생님은 부산에 거주하시니까 공감도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부국제 근처만 가보고, 직접 영화 본 적도 없고, 영화의 전당 들어가 보진 못하고 그냥 옆만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멋있긴 해요. 막 불 켜져 있고, 야외 상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한 번 야외 상영은 꼭 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아, 순수님은 또 가보셨고? 네, 부산 그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약간 로마 콜로세움처럼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정동진하고 비교하면 누가 이깁니까? 정동진이 이깁니다. 거기 바다가 있잖아. 순수님은 부국제 관련자분들께는 조금... 분발하세요. 저는 부국제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둘 다 안 감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스트림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찬도리님 댓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첫 광고 에피소드를 축하해 주시면서 행복에 대한 생각을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행복이 어쩌면 작은 만족의 순간들이 아닐까라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개교원생이 찬도리님께 행복이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적으면 부끄러우시다, 그래서 생략하시겠다 하셨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소진수 작가님께서 댓글로 이유가 궁금하다고 달아주셨는데 저는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 대댓글은 안 들렸고 아마 저희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더 분발을 하면 찬도리님이 한 번 더 이유와 함께 또 다른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항상 저희 칭찬에 목말라 있잖아요. 칭찬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그래서 감동입니다. 네. 감동적인 댓글이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찬도리님.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후원까지 해주신 처절한 몽타주님, 자유로운 당근씨님, 포스카11님 늘 그렇듯이 또 와주셨고 그 외에도 관뚜껑님, 가영증님, 피노키오케인님, 신동부단님, 빌바오오님, 용용용용용용용용용님, 소시민입니다님, 찬도리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와주신 청취자분들도 계시는데 비사1호 누니와님과 빛나는 나연쌤님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겨울편의 세 번째 주제인데 쓴트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겨울편의 세 번째 주제이자 지금 신년이 됐잖아요. 신년을 시작하는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로 가벼운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신년부터 분위기 처지면 좀 그렇잖아요. 가벼운 주제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유를 뒤에 붙인 거 아닙니까? 그 앞뒤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겨울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양옆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길거리 음식들을 가지고 김슨특의 이상형 월드컵. 우리 개교환센에서의 최고의 길거리 음식은 무엇인가를 오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봄 길거리 음식, 여름 길거리 음식, 가을 길거리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겨울 길거리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네.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길거리 음식 좋아하세요? 즐기시나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많이는 못 먹는데 그래도 생각날 때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네 분 중에는, 세 분 중에는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기 때문에 아마 빈도수만 따지면 제가 1등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꽤나 자신 있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음식이기도 해요. 이 길거리 음식의 기원을 찾아보면 꽤나 오래됐습니다. 이 길거리 음식이. 아, 기원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고대 로마의... 어디까지 가요? 들어보세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고대 로마의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고대 로마의 우미나 정치를 비판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서커스와 빵을 즐긴 사람들이 고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라는 것을 단순히 식사로 볼 것이 아니라 간식거리로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로마 사람들도 다양한 거리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유흥을 즐기면서 또는 일하는 중간에 길거리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오래됐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또 있는 거죠? 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일거리를 잃은 그 귀족의 요리사들이 거리로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요리사들이 거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메뉴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아, 얕습니다. 뭐 프랑스 빵, 프랑스 미식의 요리라고 하니까 좋은 음식들 많이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요리사들이 나중에는 그 길거리 음식을 다시 고급화해서 귀족이 먹었던 요리를 이제 돈만 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로 또 사람들에게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리가 길거리 음식이 되고 다시 길거리 음식이 요리가 되는 과정이 지금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트님은 파리를 몇 번 가보셨잖아요. 네. 파리에 지금 현대에서의 길거리 음식은 뭐가 있어요? 사실 지금 파리를 갔을 때 길거리 음식이 막 대중화되어 있는 느낌은 전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행 가면 길거리 음식을 잘 먹기도 하지만 안 먹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면 좀 무서워요. 아, 그래요? 아플까 봐, 배 아플까 봐. 저는 그래요. 두 분도 그래요? 저는 배 아플까 봐 안 먹진 않고 근데 그냥 맛있는 게 없어 보여서 안 먹은 적은 있었어요. 아, 딱히 땡기는 게 없어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인도에서 한 번 사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인도는 워낙 위생적으로 우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되게 어릴 때였는데 사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후로는 여행 갔을 때 그런 거리의 음식들을 조금 조심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즐기지는 못했는데 지금 만약에 간다면 즐기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길거리 음식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오늘은 16가지의 길거리 음식을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열 거고요. 꽤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의 길거리 음식을 뽑아보는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 명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어찌됐든 뽑힙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과연 이 음식, 저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더 선호하는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빠집니까? 저는 빠집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는 겨울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죠. 붕어빵 대 호두과자입니다. 아, 처음부터 너무 강자들이 등장했는데요. 빈둥님 골라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호두과자 갑니다. 저는 붕어빵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같이 가다가 붕어빵을 먹자고 했거든요.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서절당하셨군요. 뭐, 아니야. 먹긴 했어요. 먹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먹는데. 심지어 돈도 빈둥님이 냈습니다. 뭐,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제가 먹고 싶어서 돈을 주고 사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도 그렇게 안 차. 그리고 많이 비싸졌어요, 요새. 맞습니다. 그리고 팥들도 많지만 요새는 좀 근본 없는 슈크림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최근에 홍대 부근에 가면 치즈 올리고 붕어빵 엄청 두껍게 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오늘은 근본 붕어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팥봉만 가지고. 팥순정으로. 그래도 호두과자가 이긴다. 유랑님은요? 저는 붕어빵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빵 안에 뭔가 내용물이 차있는 걸 싫어하는데 특히 그게 팥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붕어빵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팥향 붕어빵 정도를 좋아하는데 안에 팥이 들어있는 건 싫어해서 어차피 다 짜내고 먹거든요. 그러면 붕어빵을. 팥이 묻어있는 건 좋아요. 근데 들어있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팥 맛은 느끼고 싶지만 팥을 씹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붕어빵 안에 팥의 흔적들이 있는 건 좋은데 퍼석퍼석한 느낌이 싫은 건가? 팥이 씹히는 느낌이 싫은 건가? 너무 달고 그래서 안에 차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호두과자도 안에 팥 빼먹고 선생님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붕어빵도 다 짜먹거든요. 아니 그러면 빼먹을 거면 호두과자나 붕어빵이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랬을 때 붕어빵이 더 맛있어요. 좀 더 바삭하나? 네. 좀 더 바삭하고 호두과자는 작으니까 팥을 빼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붕어빵 꼬리 부분이 좋은 거죠? 네. 그것도 좋고. 가스의 흔적만 있는. 요새 붕어빵 꼬리만 가지고 CU에서 뭐 나온 거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꼬리만. 그런 제품도 넣을 정도로 꼬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볼 때 유랑님은 여기서 빠져야 되지 않나? 이번 라운드는 빠져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래도 표는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 명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유생님의 결정에 따라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붕어빵을 더 좋아합니다. 붕어빵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사봤거든요. 대신에 인터넷에서 붕어빵 팔아요. 맞아요. 에어프라이어에 꾸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충격. 그러면 길거리 음식이 아니잖아요. 길거리 음식을 이제 프랜차이즈와 한 거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만드는 사람의 손을 안 타가지고 퀄리티가 굉장히 일정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소가 잘 알맞게 들어있고 굉장히 빠삭하고 맛있어가지고 저는 붕어빵에 한 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붕어빵 대 호두가 저는 반론도 없습니까? 이대로 한 표만 던지고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고 싶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미리 반박을 해야겠다. 기대의 의견을 펼칠 때. 맞아요. 네. 그래서 붕어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붕어빵이 있고 잉어빵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잉어빵이 브랜드명이라고는 하는데 보통은 잉어빵이 기름기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반죽에 버터나 기름을 더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잉어빵이라고 적힌 빵을 보시면 조금 더 기름집니다. 그러면 제작 단가도 높아지니까 가격도 비쌉니까?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붕어빵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담백해서. 네. 그러면 이쯤에서 붕어빵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뭔가 많이 조급한 티가 납니다. 에피소드 아래에서. 여러분은 붕어빵을 먹을 때 어느 부위부터 먹으시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성향이 판단됩니다. 후보는 머리, 지느러미, 꼬리, 배, 그리고 반으로 잘라서. 전 머리. 저도 머리요. 전 반 잘라서 먹어요. 반 잘라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선택한 당신. 머리부터 먹는 당신은. 어? 이거 아닌데? 사소한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낙천주의자입니다. 아닌데. 정반대인데요? 고집이 강한 편이지만 뒤끝이 없고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데? 나 뒤끝이 엄청 강해. 넘어갈게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심심해가지고 심리 테스트 만든 사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반으로 잘라서. 유생님. 네. 반으로 잘라서 먹는 당신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어? 이거 아닌데? 아닌데? 저 의지 별로 없는데요? 승부욕이 강한 타입으로. 별로 없는데요, 승부. 스포츠 등 활동적인 걸 좋아합니다. 진짜 싫어하는데요? 꼬리는 뭡니까? 꼬리 들려드릴게요. 꼬리부터 먹는 당신은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부탁을 거절못하는 착한 성격으로 제가 꼬리부터 먹거든요. 꼬리할 걸. 그래요?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승리성이 너무 불하시는군요. 괜한 시도가 아니었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라운드? 2라운드 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안 드셔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가도록 할 건데 계란빵 대 타코야키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압도적으로 타코야키라고 생각합니다. 오, 진짜요? 네. 계란빵은 먹으면 입안이 너무 텁텁해져요. 아, 동의합니다. 노른자로 가득 차서 양치를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길거리 음식의 가치가 떨어져요. 하지만 맛있잖아요. 타코야키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타코야키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다양한 맛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빵은 소스가 없어요. 요새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케찹 올려주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빈둥님은 타코야키. 타코야키. 네. 저도 타코야키입니다. 오, 네. 왜냐하면 계란빵, 일단 저는 계란, 삶은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먹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호는 없지만 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제 기억에 좀 체감 단가가 비쌌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당 천 원 약간 이런 식의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양에 비해서 뭔가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보통은 뭐 예를 들어 붕어빵 두 개에 천 원 뭐 이랬잖아요. 근데 걔만 항상 뭐 하나에 천 원 이런 식의 가격이었던 것 같아서 비싸서 손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먹기도 불편합니다. 손에 묻어요. 네. 유생님은요? 뭐 일단 결론은 낫긴 낫네요. 저는 계란빵입니다. 저는 타코야키 일단은 이제 독립심을 가지고 친일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가 떠오릅니다. 일단 계란빵은 농담이고요. 저는 타코야키도 나쁘진 않은데 좀 그 안에 있는 밀가루 맛에 좀 잘 질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타코야키 단가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최근에 되게 인기여가지고 좀 배달시켜 먹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란빵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 타코야키가 잘못 조리를 하면 설익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 음식의 특성상 이게 설익은 건지 아니면 이게 완전한 음식인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개교환센에서는 타코야키가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3라운드 가겠습니다. 이번 타코야키 심리 테스트 없나요? 준비되어 있으나 붕어빵을 보아하니. 제가 볼 때 편집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편집은 저희기 때문에 사안합니다. 3라운드는 군고구마 대 컵밥입니다. 컵밥? 네. 컵밥은 범위가 너무 넓은데? 노량진 거리에서 파는 기본 컵밥. 기본 컵밥. 네. 저는 군고구마요. 저도 군고구마요. 이거는 군고구마죠. 아, 진짜요? 왜냐하면 컵밥은 겨울철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컵밥 너무 헤비해요. 아, 그래요? 저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군고구마요? 그냥 추측해서. 사실상 간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컵밥이 식사다. 그렇죠. 군고구마를 다들 선택하셨군요. 저는 노량진에서 학원 다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컵밥 진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맛있긴 맛있죠? 네. 정말 맛있죠. 그 자극적인 맛의 극치예요. 맞아. 온갖 자극적인 것들이 다 총집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컵밥은 뭐 아시겠지만 먹을 때 약간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맛은 있어. 그 한 끼만큼의 내 수명이 날아가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라니. 근데 그 노량진 거리와 잘 어울리는 게 정말 고칼로리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시간에 힘이 빵납니다. 먹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컵밥은 조금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왠지 옆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비둘기를 보면 왠지 같은 밥을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 컵밥 사장님께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제 기억은 한 10년 전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좀 주저했다. 하지만 군고구마는 그 기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랑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기준이 이상해. 이상해. 그런 측면에서 군고구마가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군고구마 파시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기억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 주로 편의점에서 팔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편의점 들어갔을 때 그 고구마 냄새를 이기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감성이 약간 안 살잖아요. 맞아요. 다르죠. 편의점 들어가서 군고구마를 사기에는 너무 다른 대체품들도 많고 약간 그 아까 아저씨가 호호 불면서 주는 느낌이 아니야. 맞아요. 너무 정형화된 한 20대 중반에 취업준비생이 이렇게 주기 때문에 감성이 안 살아. 맞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 느낌 날 거 아니야? 이게 군고구마는 그 탄 것을 털어내면서 먹는 맛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아마도 단가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새 근데 그 군고구마 많이 안 쪄놓거든요. 편의점에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군고구마 먹으려면 편의점 몇 권절 털어야 돼요. 그 감성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감성이. 여기 없어. 딴 데 가봐야지. MG 감성. MG 흉내내는 감성. MG들은 안 먹음. 이상하게 올라가네요. 군고구마. 네. 군고구마가 올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호떡 대 와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와플 취급 안 합니다. 진짜요? 왜요? 와플은 너무 번거로워. 일단 먹는데도 그렇고 조금 막 입천장 까지고요 일단. 왜 까져요? 와플 바삭바삭하잖아요. 먹을 때 입천장에 일단 까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통 그거 뭐라 그러죠? 크림들. 네. 크림들도 먹으면 약간 수명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는 척해. 호떡은 달라? 호떡이 만만치고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근거를 하나 더 대자면 와플은 겨울철 길거리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와플은 봄, 여름, 가을에도 먹지만 호떡은 봄, 여름, 가을에 안 먹기 때문에 겨울에만 살아날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중국식 호떡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호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죠? 모두가 생각하는 호떡은 호호 불면서 이빨로 잘못 눌렀다가 혀천장 대는. 화상당하는. 그 정도의 부피가 있는, 두께가 있는 호떡을 호떡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보통. 저는 호떡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호떡입니다. 이유는요? 일단 저는 생크림을 싫어해서 와플에 뭐가 올라가는 게 싫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저는 일단 수명이고요. 이분은 그냥 싫어하는 걸 뗍니다. 그런데 왜 한 라운드마다 싫어하는 게 자꾸 나와요? 그러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 말고도 저는 뭔가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좋아해서. 그런데 호떡은 그 찹쌀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크림이 있는 와플에 비해 쫄깃한 호떡을 좋아합니다. 호떡의 한 표. 네. 유생님은요? 저도 호떡 가겠습니다. 만장일치. 만장일치. 스트리 푸드에서 파는 와플은 진짜 정크푸드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네. 애플 잼이랑 생크림 올려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크로플이나 벨지안 와플 이런 거는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거리 거는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게 되는 맛이긴 해요. 너무 질려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맛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호떡보단 낮지 않아요? 와플이? 낮다고요? 아래라고요? 네. 호떡이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맛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나? 자극적이긴 하죠. 네. 그런데 그 와플에 누땔라 바르고 아이스크림 넣고 그럼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호떡에도 씨앗 들어가고 막 아이스크림 넣고 막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서로 경쟁하며 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집어넣으면 호떡이 이기잖아. 가끔은 와플 땡길 때도 있어요. 맞아. 가끔은 와플 땡길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호떡도 종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분화됐어요. 그래서 일반 호떡, 중국 호떡, 씨앗 호떡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호떡이랑 씨앗 호떡은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 호떡을 일반 호떡만 좋아하는 편인데 또 요새 일반 호떡을 파는 곳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이 호떡은 왜 호떡인지 아세요? 호호 불면서 먹어서? 설마 나오나? 귀여워. 그게 아니에요? 귀여워. 당연히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게 오랑케 호자예요. 그래서 오랑케가 먹던 떡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간식이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근본이 있네요? 네. 근본이 있는 간식입니다. 네. 반면에 와플은 유럽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도 벨기에 와플이 유명한데 벨기에 와플이랑 미국식 와플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와플은 미국식 와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벨기에 와플은 발효 과정이 있는데 미국식 와플은 발효 과정 없이 벨기에 파우더를 넣고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석 와플이 미국식이고 발효를 시켜서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와플이 벨기에식입니다. 벨기에 와플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카페에서 먹는 와플이 벨기에식 와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약간 쫀득쫀득한 와플? 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그러면 맛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 난 안 먹어봤어요. 진짜? 네. 안 먹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이기아에서 와플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먹으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식 와플은 스펀지처럼 폭신한 느낌의 아마 빈둥님이 떠올리시는 그 와플일 거예요. 여담이지만 와플 기계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눌러먹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빵 하시는 분들 나와서 들었는데 사실 크로와상 같은 크로플 많이 눌러먹잖아요. 그런데 크로와상은 부풀리는 게 기술이래요. 빵을 예쁘게 부풀려가지고 굽는 게 기술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다 눌러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번에 목포 갔을 때 진짜 맛있는 호떡을 먹었거든요. 못난이네라는 분식집에서 파는 건데 동네 사람들이 차 타고 와가지고 30분씩 기다려서 살 정도로 되게 로컬 성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어떤 유형의 호떡이에요? 그냥 일반 호떡이었는데 씨앗 호떡, 흑임자 호떡 이렇게 종류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식어서 한참 있다가 먹어도 맛있을 만큼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궁금하다. 나중에 목포 갈 일이 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 목포에서 한 게 없을 줄 알았더니 호떡을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못난이네. 좋습니다. 그럼 호떡과 와필 중에서는 호떡이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음 라운드입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묵 대 순대입니다. 저는 어묵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어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제가 부산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앞에 어묵 파는 데가 있거든요. 어묵이랑 떡볶이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묵이 너무 맛있어요. 부산은 또 어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추울 때 그거 호흡 불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어묵을 좋아하세요? 저는 접혀있는 거. 그치그작으로? 네. 그걸 좋아합니다. 유랑님은요? 고민되는데요. 진짜? 진짜? 의외다. 빈둥님은요? 저는 벨붕이에요. 우승 후보입니다. 어묵. 진짜요? 그 정도라니. 순대에는 맛이 없어요. 여러 번 사과하네요. 사과하세요. 생각해보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지만 순대를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순대떡볶이 국물에 찍어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묵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되게 허전하잖아. 근데 순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려니 해. 순대가 없어도. 그건 맞네요. 다른 것들이 많아. 순대만 파는 데는 거의 없어. 순대만 파는 데는 거의 없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대와 어묵은 물론 순대도 뛰어나긴 하지만 어묵이라는 강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진지하시네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생각해보면 순대는 꼭 떡볶이랑 같이 먹었던 것 같은데 어묵은 항상 단독으로 먹어도 그만큼의 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봐봐. 누가 이렇게 포장마차 가서 순대 1인분만 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아니, 많. 거의 없어. 물론 연인들하고 같이 가서 순대 하나 떡볶이 하나 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혼자 가면 떡볶이 하나를 주세요라고 하지 순대 1인분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길거리 보시면 어묵만 이렇게 집어먹는 어묵 러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단 말이죠. 절대적인 파일을 따져봤을 때 상대가 안 된다. 어묵하시죠? 공감하십니까? 네. 어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들 어묵은 지그재그 파 하세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 일자 어묵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전 큰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탱글파와 흐물파가 있더라고요. 둘 중에서는 무슨 파세요? 전 조금 단단한 거. 저도. 단단한 거. 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냥 어묵은 어묵이다. 그럼 순드님은 순대를 더 좋아하시는 거고? 아니요, 저도 어묵에 더 좋아하시는 거고. 뭐야? 아니, 순대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순대 안에서 뭐 제일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해요. 내장도 좋아하고, 허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아, 진짜? 저는 허파. 허파가 압도적이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순대랑 간. 아, 간도 맛있어. 저는 내장을 잘 못 먹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순대보다 오히려 내장을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어묵은 간장 바르는 게 변천사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통에 찍어 먹다가 이게 위생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솔로 발랐다가 분무기로 뿌렸다가 요새는 전자동 기계도 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되면 기계에서 찍 나와요. 진짜? 네. 세상에. 아빠, 순대는 이런 거 없잖아. 맞네요. 순대는 길거리 순대 말고 무슨 순대? 병천순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좋아해요. 제주도 피순대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큰 건데 길거리 순대는 대부분 그냥 똑같은 냉동이잖아요. 냉동이잖아요. 맞아, 맞아. 길거리 순대가 음식 순대에 비해서 조금 딸리는 느낌이긴 하죠. 맞아요. 어묵도 똑같은데 어묵은 이제 국물을 업체마다 포장마차마다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우려내기 때문에 다양한 맛이 날 수 있는데 순대는 은평구 신사동의 순대나 저기 신촌 어디 순대나 똑같기 때문에. 네. 또 어묵 같은 경우는 그 어육함량이 중요해가지고 어육함량이 높은 곳에 어묵을 쓰는 가게가 맛이 좋아요. 보통은 60, 70%라고 하는데 이제 고급화를 추구하는 어묵은 80,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어묵은 아마도 60% 정도, 어육이 60% 정도 들어있는 어묵일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수제 어묵을 먹거든요. 수제 어묵 만들기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집에서 해먹어보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맛이 다르구나. 완전 달라요. 그 순수한 생선사를 많이 높여가지고 해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반면에 순대는 지금 순대가 다양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찍어먹는 게 지역마다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쌈장에 찍어먹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간장에 많이 찍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새우젓에 많이 먹고 전북에서는 초장에 찍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먹는 것으로 맛에 변주를 줄 수 있으나 저희 개교한센에서는 순대가 탈락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다음 라운드 가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떡볶이 대 닭꼬치입니다. 전 떡볶이. 진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닭꼬치 싫어하십니까? 네, 닭꼬치 싫어해요. 왜요? 이유는 뭐야? 일단 그 비둘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맞아, 맞아. 이거는 너무 음모다. 그 얘기 있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늘 있었어요. 늘 있었지만.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농담이 슬슬 의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약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거를 떠나서 일단 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떡볶이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좋습니다. 유생님은요? 저도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랑 닭꼬치였죠? 네. 닭꼬치도 싫어하진 않는데 예전에 길거리 닭꼬치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대가리가 없는 닭꼬치를 먹은 적 있어요. 그때 정말 이거 비둘기다라고 확신을 가졌거든요. 무슨 닭의 이상한 부위만을 다 섞어가지고 다시 만든 것 같은 마냥 그런 맛이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길거리에서는 닭꼬치 안 먹어요. 그래서 저도 떡볶이 엄청 좋아합니다. 빈눅님이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식혜로 만든 떡볶이가 있대요. 오? 들어봤어? 네. 길거리 음식점에 식혜를 베이스로 만든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한 번만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고를 안 사요. 아니, 그렇게 있는지도 몰라. 아마 지역 사람들은 많이 안 먹는 게 아닌가. 인평기 사람들 엄청 많이 가던데.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인평국 가도 됩니까? 교생님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궁금하다. 근데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네. 닭꼬치는 떡꼬치에 대항할 수준의 음식이 아니다. 떡볶이. 떡볶이에 대항할 수준의 음식이 아니다. 수준까지 사과하세요. 왜냐하면 닭꼬치는 말씀하셨다시피 비둘기 이런 걸 떠나서 또 수명 얘기가 나오는데. 떡볶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닭꼬치를 먹을 때 가끔 비릿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아, 네. 그 특유의 관리 안 한 닭의 냄새. 특히나 닭은 위생상태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더군다나 어디서 굴러먹지도 못한 그런 온갖 조합들을 이렇게 다 해서 닭을 이렇게 점여가지고 뭔가 꼬치를 만든 듯한 그런 불안함. 네.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닭꼬치를 먹을 때마다 그 기억이 나요.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떡볶이는 맛이 없을지언정 그런 불안함은 없다. 이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기를 쓰다 보니까 고기는 이게 위생상태나 상태가 안 좋으면 그래도 좀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러워도 떡이나 어묵 이런 경우는 그런 두려움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게 아닐까. 길거리 음식 세계에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리고 불안하더라도 떡볶이는 소스 자체도 엄청 빨갛고 안에 있는 내용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거긴 최소한 줄기가 없다.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먹는 거죠. 그러면은 쌀떡파세요, 밀떡파세요? 저 완벽한 쌀떡파입니다. 그래요? 전 둘 다 좋아해서. 저도 둘 다 좋아해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전 요새 분모자가 들어간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분모자의 매력은 뭐예요? 밀떡보다 더 쫄깃쫄깃하고 흐물거리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너무 많이 먹으라. 먹을 겁니까? 아닙니다. 많이 먹었어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추천을 드리자면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 쪼맨한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가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그 길거리 음식과 가게가 있는 곳을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궁금하다.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통 떡볶이? 네. 근데 쌀떡볶이거든요. 근데 거기 떡볶이가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광장시장 안에 강간의 떡볶이인가? 그게 있어요. 강간의 떡볶이? 그게 물을 하나도 안 쓰고 무 있죠, 무. 네. 채소 무만으로, 그 물만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요. 오, 신기하다. 물을 하나도 안 참고하고. 되게 특이하다.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무 안에서 뭐 물이 나오나? 물과 물을, 수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볶으면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무가 달콤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추우면 또 무의 당이 확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 맛의 무와 함께 떡볶이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떡볶이를 선택해 주셨는데 떡볶이가 처음에는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름에 볶거나 참기름에 지져먹었다고 해요. 궁중떡볶이란 건가요? 그 이전에요. 네. 그러다가 궁중에서 간장으로 간을 하고 고기와 채소를 넣어서 상당히 고급 음식으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다가 고추장 기반의 떡볶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란 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고추장 기반의 떡볶이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란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 앞에 컵볶이라고 조그만 컵에 담아서 파는 떡볶이가 많았는데 요새도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컵볶이의 가격은 300원에서 5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길거리 떡볶이도 가격이 꽤 나가고 길거리를 떠나서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기본이 만 원이 넘잖아요. 물론 양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길거리 떡볶이가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저는 길거리 떡볶이도 요새 많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학교 앞에는 조금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그런데 조금 민망해. 왜요? 초등학생들이 옆에서 동전 주고 사 먹는데 아저씨 뭐예요? 웬 성인이 와가지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그런 컵볶이는 옛날에 그냥 떡볶이 말고도 짜장 떡볶이, 카레 떡볶이 이런 거 팔았거든요. 그것도 별미였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볶이가 올라가고요. 다음 라운드는 핫도그 대 번데기입니다. 어? 이거는 벨붕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는 벨붕 아닙니까? 그래요? 같은 생각입니다. 아, 또적 핫도그? 그런데 저는 번데기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번데기의 매력은 뭔가요? 번데기의 매력은 굳이 안 먹어도 되지만 한 번 먹으면 끊임없이 들어가는 매력이랄까? 오, 뭔지 알 것 같아요. 돈 주고 사 먹지는 않지만 옆에 가 먹으면 다 뺏어먹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이랄까요? 네. 사실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맛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번데기는 압도적인. 저 근데 중국 예전에 갔을 때 야시장에서 우리나라 번데기 사이즈보다 한 10배는 큰 애들을 꼬치를 팔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번데기를 좋아했다가 그걸 보고 딱 싫어졌더라고요. 싫어졌어요. 먹을 수 있어요, 빈둥님? 어릴 때 근데 메뚜기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저 안 먹어봤어요. 메뚜기 튀김? 전 개미만 먹어봤어요. 개미를 먹어요? 개미를 왜 먹어요? 개미는 식용이 아닌데? 개미 퍼먹어 먹어요. 그냥 수선 먹은 거잖아. 아니, 그냥 뭐 우연히 놀다가 이렇게 먹은 거예요? 아, 그거는 식용으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자연히 체롬 이런 데 갔는데 레몬맛 개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신기하네. 개미 산 드신 거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유치원 때 도시락을 싸웠는데 한 친구가 메뚜기를 매번 싸웠어요. 신기하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았어. 왜냐면 그만큼 흔하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물론 모두가 대중적으로 먹진 않았지만 그럼 메뚜기를 먹는 사람도 있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멸치 먹는 것처럼요? 그렇죠. 맞네요. 그리고 엄청 큰 메뚜기 말고 조그마한 메뚜기였기 때문에 아마 충격적이지 않았으니까 저도 뺏어 먹고 이랬겠죠?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어서 번데기도 그렇게 거부함이 없이 먹었던 게 아닌가. 미래 식량으로 곤충이 굉장히 유망하대요. 맞아요. 메뚜기, 귀뚜라미, 밀웜 이런 거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에 굳이 번데기를 먹을 것 같진 않아. 다른 대체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번데기만의 맛이 있긴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핫도그랑 대결하던데요. 핫도그가 명랑 핫도그 같은 그 핫도그예요? 아니면 미국식 핫도그예요? 그냥 길거리 핫도그. 정말 그 길거리에 설탕만 묻히고 케찹이랑 머스타드만 주시는 기본 핫도그. 나무젓가락에 꽂힌 거. 요새 그 길거리에도 빵 끼워주는 핫도그를 많이 팔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냥 설상무처 먹는 그거 생각했어요. 압도적으로 핫도그다. 맞습니다. 번데기인데 술안주로는 맛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그렇게 사 먹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솜사탕이랑 번데기랑. 네, 맞아요. 솜사탕이랑 번데기. 너무 안 어울린다. 네, 정말 추억의 음식이고. 요새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먹냐면 이게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먹으면 배불러. 네,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사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거랑 같이 팔잖아요. 뭐 고동인가? 고둥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옆에 작은 거 있잖아요. 다슬기. 다슬기인가? 다슬기 고동. 하여튼 빨아먹는 거. 그거랑 같이 파니까. 옛날에 알았죠. 반반씩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나이가 나온대. 이게 아니, 근데 나이가 나오는 게. 나이 때문에 유랑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알긴 알아요. 근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번데기가 왜 먹기 시작했냐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실 뽑는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이 번데기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번데기가 누에나방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 뽑는 공장이 생기면서 번데기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게 식용으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번데기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핫도그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마지막은 디저트류인데요. 탕후루 대 달고나입니다. 둘 다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둘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근의 간식들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탕후루 하겠습니다. 사실 안 먹어봤는데 탕후루 안 먹었네. 어떻게 모르는 거야? 달고나를 싫어해서. 저도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 안 먹어봤어요. 근데 안 먹어본 이유가 안 먹어도 알아. 내가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냥 먹자마자 온갖 설탕이 입에 퍼지면서 수면 깎이는 느낌. 진짜 건강을 되게 생각하네. 특히나 이에 끼는 느낌이 저는 너무 싫어요. 이에 사이사이에 설탕이 다 녹아가지고 이에 악물었어 지금. 당장 이에 안 닦으면 치과 진료비 한 20만 원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달고나예요? 그래서 달고나. 유생님은요? 저는 탕후루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중국 갔을 때 중국 야시장에서 못 볼 꼴도 많이 봤지만 뭘 봤냐면 취두부 꽃이, 전갈 꽃이, 왕번데이 꽃이 이런 거 봤거든요. 그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탕후루를 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왜 한국에 안 팔지라고 했는데 그 뒤로 십몇 년 이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몇 번 먹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탕후루가 중국의 대표적인 겨울철 간식이라고 해요. 저는 내심 유랑님은 드셔보셨겠다. 중국에서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탕후루가 최근에 정말 폭발적으로 가게가 증가했잖아요. 길거리에 이게 창업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고 해요. 그리고 샤인머스켓 탕후루라고 하면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서에 일곱 발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송이에서 만들 수 있는 탕후루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있는데 채용 공고에, 아르바이트생 공고에 주 6일 12시간 일하고 월 375만 원 주겠다라는 그 탕후루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남는구나라고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센트님은 뭐예요? 저는 탕후루 하겠습니다. 일단 과일이 있어서 그래도 달고나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달고나는 한 개가 있어. 뭘 어떻게 만들든 달고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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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탕후루가 빈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건강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탕후루를 계속 먹었을 때 치과의사가 그럼 내가 부자 되겠다라고 인터뷰한 그런 뉴스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최근 국정감사에 왕가탕으로 대표가 참석하신 거 아시나요? 들었어요. 왕가탕으로 대표가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에 응답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국회의원분이 말씀하신 게 소화당류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성분 표시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네들 설탕 줄이면서 청소년이 좋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청소년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막 또 말하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탕후루가 유행하면서 그런 웃긴 사태도 일어나곤 하지만 이러다가 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달고나는 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띠기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띠기? 띠기는 처음 들어보네? 띠기, 떼기, 똥과자. 다 처음 들어보세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달고나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설탕보다 달구나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달궈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달군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이 달고나가 예전으로 치면 지금의 탕후루 열풍처럼 아주 예전에도 열풍이 분 적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1971년 뉴스 기사에 달고나를 많이 먹어가지고 꼬마 어린이가 숨졌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숨졌냐면 소화장애에 염증이 겹쳐가지고 숨졌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소다가 다량으로 들어간 단 음식이 들어가서 아이에게 치명적이었다라고 기사가 쓰여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탕후루가 떠오르는 기사였고 이 달고나는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다음에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한 번씩 먹어보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아쉽게 떨어졌군요. 맞습니다. 그럼 탕후루가 올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라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붕어빵 대 타코야키입니다. 빈둥님. 저는 타코야키를 더 좋아하지만 붕어빵이 이겨야 되는 시합이 아닌가. 왜요? 너무 일본 좋아해서. 뭐 그것도 있는데 타코야키는 아직까지는 마이너합니다. 마이너한 거에서 메이저지 메이저한 붕어빵과 다루게 되면 약간 리그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개인의 선호는 타코야키다? 네. 그럼 타코야키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붕어빵인데요. 저 개인의 선호보다는 객관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붕어빵에 한 표 번집니다. 유랑님은요? 이게 무슨 이상형을 듣고 그랬죠? 길거리음식. 좋아하는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헷갈렸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이상해지지 이상하게 말하는 거. 점점 기준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저도 붕어빵 하겠습니다. 저도 붕어빵. 네. 그럼 붕어빵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붕어빵도 일본에서 유래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19세기에 일본 풀빵 중에 타이아키빵이라고 있거든요. 도미빵이에요. 이 도미빵이 193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때 도미빵인 이유 그러니까 붕어가 붕어모양이 된 이유는 당시에 도미가 되게 비싸고 귀한 생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본따서 풀빵을 만든 게 타이아키빵이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국산화 시켰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릴 거지 뭐.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붕어빵은 다음 라운드에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성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갈게요. 군고구마 대 호떡입니다. 전 호떡이요. 저도 호떡이라고 봅니다. 저는 군고구마이긴 한데 호떡이 올라갔네요. 군고구마는 손에 너무 많이 묻어. 호떡은 이제 종이컵으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지만 맞아요. 군고구마는 껍질을 까야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리고 그게 손에 다 탄 게 묻어가지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는 손을 씻을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떡에 시럽에 손 한번 디어봐야 명실이 차려지. 저는 그 호떡기름 감당 안 되던데. 아, 호떡기름이요? 아니, 잘하면 감당돼. 호떡 봉지에 담으면 그 봉지 진짜 미끌미끌했어요. 맞아요. 진짜 기름에 절여져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종이컵에 달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그러면 호떡이 올라갑니다. 다음 라운드입니다. 어묵 대 떡볶이입니다. 거의 결승전인데요? 환상의 짝꿍인데. 전 떡볶이요. 저는 어묵 갑니다. 오, 대중의 선우를 고려하면 떡볶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까 라운드였고. 지금 라운드에서는 사실 떡볶이는 떡볶이랑 어묵이랑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어묵은 항상 어묵 국물이 있기 때문에 아, 맞네요. 거의 2대1의 싸움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묵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음, 하지만 떡볶이 국물은 다른 그 튀김류나 순대와 찍어 먹었을 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데요? 그거는 반칙이죠. 그거는... 뭐야?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네요. 튀김말과 같이 팀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엄밀히 말하면 반칙이지만 어묵과 어묵 국물은 사실상 한 세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겨울에 추울 때 어묵 국물을 먹으면 온도가 따뜻해지는 그런 완벽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정합니다. 떡볶이는 잘못 먹으면 이제 물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떠나기까지 해야 돼. 매우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유생님은요? 저도 어묵인데 저는 떡볶이는 이게 취지가 겨울철 길거리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떡볶이는 사시사철 올 시즌 음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내용도 먹을 수 있고 길거리의 어떤 의미를 퇴색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길거리에서 호 불면서 먹던 어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묵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로 따지면 떡볶이가 이길 수도 있으나 겨울 한정 깡패는 어묵이다. 인정합니다. 다음 라운드 벨붕인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갈게요. 핫도그 대 탕후루입니다. 핫도그가 올라가겠습니다. 저희 집 주변 시장에 핫도그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옛날식 핫도그인데 치즈랑 기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에서 만나는 우연의 핫도그가 정말 맛있어가지고. 기대를 안 해도 맛있어, 핫도그는. 저는 겉에 거무마나 감자 붙은 거 좋아해요. 맞아, 맞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럼 다음 라운드 3라운드 가겠습니다. 붕어빵 대 호떡입니다. 오, 감자다. 아, 그래요? 전통의 겨울 길거리 음식 강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붕어빵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좋은데 일단 저는 아내 거를 둘 다 다 짜내서 먹거든요. 그랬을 때 처리하기 쉬운 게 붕어빵이고. 그리고 일단 호떡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손에 묻기 때문에 붕어빵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민되는데 호떡 하나에 얼마죠? 오, 오백 원? 오백 원, 천 원. 옛날 얘기죠. 아, 진짜요? 천 원이 넘어요. 아, 그래요? 단가로 따지면 붕어빵보단 호떡이 조금 비싸죠. 그렇죠, 맞아요. 천 원 호떡 갑니다. 왜냐하면 붕어빵은 포만감이 일단 별로 안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호떡은 포만감이 일단 있고 단가랑 비교해봤을 때도 호떡이 조금 더 식사 대용으로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붕어빵은 너무 빠르게 먹어서 맛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야, 그거? 호떡은 안에 있는 설탕 때문에 맛이 쓰니까 빠르게 먹는 거 아니에요. 꿀 때문에 천천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음미할 수 있다. 그건 뭐, 이거 이상해. 그거는 빙중님 사정인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의사정이고.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둘 다 다음 라운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생님은요? 저는 그럼 붕어빵 하겠습니다. 호떡이 식었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있네요. 그런데 붕어빵은 식어도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맞아, 맞아요. 호떡 식었을 때 진짜 맛없어요. 공감합니다. 이렇게 붕어빵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어묵과 핫도그입니다. 어묵입니다. 어묵. 어묵이죠. 핫도그는 산부리그예요. 핫도그는 좀 약한 애가 올라왔어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어묵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붕어빵 대 어묵입니다. 그런데 붙을 만한 두 개가 딱 결승이 올라오세요.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 보소. 대다수가 그래 생각할 때 겨울적 간식하면 일단 떠오르는 붕어빵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전통강자. 어묵. 네. 전 붕어빵. 저는 길거리에서 가다가 붕어빵 있으면 안 사 먹는데 어묵 있으면 사 먹습니다. 그래서 어묵입니다. 전 반대예요. 그래요? 네. 저도 반대예요. 그래? 저는 유생님의 의견에 강하게 공감했는데. 진짜요? 신기하네. 빅노님도 그럼 압도적 어묵? 저는 어묵이죠. 붕어빵은 많이 올라왔다. 붕어빵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음식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건강적으로 봤을 때 딱 먹었을 때 그렇게 좀 배가 부르게 먹으면 다음 끼니를 걸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붕어빵이? 네. 왜냐하면 밀가루가 워낙 많고 그 안에 팥도 사실 되게 달고. 이렇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불안해지는 음식이라면 어묵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어? 어육 함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밀가루가 상당히 많이 함유된 어묵이 많아요. 밀가루, 찹쌀가루 많이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특히 어묵은 튀기기 때문에. 맞아요. 기름도도 높고.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죠, 솔직히. 그렇죠. 제 머릿속에는 되게 건강한 음식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어묵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도 단백질을 보충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네.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물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국물은 겨울철 간식에 거의 치트키예요. 네. 어묵 국물은 어느 간식이랑 같이 먹어도 다 맛있고. 맞아. 몸이 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붕어빵 먹는 사람한테 옆에 어묵 국물 슬쩍 갖다 대면 붕어빵 먹다 말고 어묵 국물 마실 겁니다. 안 어울리는데요? 진짜 안 어울리는데요? 그 정도로 유혹을 참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묵을 먹는 사람한테 옆에 붕어빵 놓으면 안 먹는 경우도 많다. 맛있겠는데? 단짠단짠. 이상해. 네. 이렇게 해서 김순투배 개교환센 길거리 음식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 어묵인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죠? 아닌데요? 붕어빵이라고요? 유랑님은 붕어빵이고 어차피 소 다 짜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랑님은 붕어빵을 붕어빵이라서 고른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그 팥 맛이 있는 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랑님한테는 밀가루에 그냥 팥을 이렇게 바른 거든 붕어빵이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게 붕어빵이죠. 다 먹는 방법 취향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거.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선호하시는 길거리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재밌게 댓글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얼어만져 주실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의견이 너무 근거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의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정말 얼또당도하는 이유를 댄 장빈동 씨 같은 사람도 있다. 이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미안합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길거리 음식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일단 저렴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극적인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길거리 음식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는 그 길거리의 분위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겨울에는 그 찬 공기를 느끼면서 먹는 길거리 음식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길거리 음식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 공감하고 특히나 공감하는 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분위기. 우리가 10년 전을 떠올려봤을 때 흔히 말해서 10년 전에 이렇게 성행하던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지금 살아남은 게 얼마 없어요. 살아남은 거라고 하더라도 10년 전에 김밥천국과 지금의 김밥천국의 분위기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포장마차와 지금의 포장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전에 자기가 먹던 그런 추억도 되새겨보고 그때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닌가. 앞에 여러 가지 이유에 덧대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전부 공감하고. 거기에 플러스 누구랑 같이 먹었던 추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 음식은 항상 친구랑 학교 끝나고 먹었던가 아니면 가족들이랑 어디에 놀러가서 먹었던 기억이 커서 그 기억까지도 같이 더해져서 더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 근처에 호떡 파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쭉 꾸준히 호떡을 파셨었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찾아갔는데 또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톡톡 장사를. 그래서 저 옛날에 어릴 때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오래 했지 이러시면서 그 두런두런 얘기 나눴던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은 아마도 장사 안 하시고 계시고 세상에 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길거리 음식 하면 그런 옛날에 소중했던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위로가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특히나 길거리 음식 통계를 내볼 수는 없지만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퇴근한 직장인들, 학교한 학생들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길거리 음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행복편도 하긴 했지만 길에서 즐길 수 있는 잠깐의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길거리 음식이 아까 빈누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위생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와 그리고 식품안전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길거리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조금 유의해 주시면서 만들어주시고 소비하는 우리들도 즐겁게 즐긴다면 이 길거리 음식이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새로운 시도라서 좋았습니다. 이상형 월드급 처음 해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 음식을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건데 그런 거를 한 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했지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고 아직 겨울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오늘 얘기 나온 것들을 즐겨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몽글몽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하면 꽁꽁 얼어있고 다 차가운 느낌뿐인데 거기에서 살짝의 온도를 더해질 수 있는 게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인 것 같아서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보면서 되게 재밌고 배고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길거리 음식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먹으려면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항로라든지 명도 이런 데 가야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더 예전에 먹었던 집 주변의 음식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추억 에피소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도 집 앞에 길거리 음식을 찾아 떠나시는 에피소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거리 음식의 최강자는 땡땡이다도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겨울편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겨울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